고춧가루 고춧가루 참깨 두께갖은 찬쾌값이다 그래도 우리가 싸게 파는거에요? 네 이걸 갖다 씻어야 되지? 네 씻습니다 이게 얼마에요? 8만원 요거 요거 두 마리 와 여기도 있어요? 네 이게 두 마리에요?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배로는 안파시는거에요? 네 그 배로는 어떻게 한 마리 줘보세요 고추는 얼마에요? 아버님 고추넛 고금 15,000원이요 네 근데 푸는게 잘못됐다 요게 낫겠어 요게 요게 어떻게 해요? 8만원이래요 몇 킬로에요? 한 마리 6킬로 한 마리 8만원? 네 여기서 푸면 조금 내가 푸어 내가 푸어 아니 가만있어 내가 푸게 이렇게 하니 얼마나 푸고 담아가냐? 되겠어요 해봐요 겨울에가 달아가니 저를 또 안가져왔어 그럼 다른집에 가져가야지 아니 저집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푸지게 안되잖아요 저집이 있는데 가울 천지야 가보고 바라보고 자꾸 푸어 볼게 아니라 네 이거 토해야돼 네 내가 가져가셔 요게 두 마리라면 더 보여 선생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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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거에요? 인저봐요 인저봐 자가지만 줘봐요 그럼 가져가세요 여기밖에 없나 저쪽보다 더 싸네요 이거 싸네 저도 한 마리 주세요 6킬로라면 네 한 마리 주세요 다른 데보다 많아서 네 많아 아줌마 한 마리요 네 이것도 자자자 이거 가져가야지 몇 킬로에요? 6킬로? 6킬로 6킬로 이거를 이렇게 갖고 가면 더 오래 가져가야 돼 이거는 더 많이 내 피를 빼야 돼 나도 더 키워놓구만 그래도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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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를 빼 아니 이게 더 많아 이거 조금 더 이거 조금 더 이거 잘루는 비록 자고 우리는 잘루가 편하게 너 거기 이제 가만히 똥꼬뇽해서 누웠어 똥꼬뇽 응? 아줌마 이거 다 지신 거야 농사인데? 다 아시잖아 알아 다 가져오신 거야 집에 들 때는 총 많아요 네? 새 담아야 아니 그 아저씨가 그냥 소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야 다 달아봐 알아봐야지 이것도 그런 거 땡이가 자꾸 그냥 부르네 야 이거 앞에 이렇게 해야지 이거 이거 거주만 좀 넣어야 이거 장 출입 시 참고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의체플라는데 협조하여 주시고 둘째 마스크를 착용 안하면 입장 불가 셋째 사회적 어린이니 2m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현인분들께서도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 바랍니다 이상 마소 고일장 관리사무실에서 말씀드립니다 엑소 고일장 고마운 고기를 팔아줍니다 며칠 고기맛 고기 하늘 손에 도착 고기맛 아래 고기맛 낱개로 배로는 안팔이죠? 네 9만원입니다. 9만원. 고추는요? 고추는 요거는 15,000원 요거는 14,000원 요거는 두물 세물 그렇습니다. 이건 강원도 횡성 겁니다. 고추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요. 이렇게 꺾으면 이 안에가 이게 색깔이 검은색 있으면 안돼요. 이런 것이 검은색인데 비결이 담아요. 청량 고추는요? 이건 청량은 17,000원. 이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에가 줄 있죠? 그게 자르면 모으래요. 들깨가 9만원이예요? 네. 들깨 맞죠? 아유 그러네요. 그거 옆에 두나요? 너무 맛있어. 들깨는 진짜 좋아해요. 1,000원씩 더 찼어요. 야채는 몇 가지에요? 5,000원. 내가 이거 많이 누워야지. 모르고 남아서 많이 누워야지. 들깨는 얼마예요? 네. 들깨는 9만원이요? 10,000원이요? 10,000원짜랍니다. 10,000원. 10,000원에 찔냉.. 10,000원이요? 참깨는 얼만데요? 2kg 준다고요 어머니 참깨는? 참깨는 2만원 한 대에? 18만원 얼마래요 2개가 있네? 얼마에요? 8만 5천원 참깨는? 이거 씻은거는 17만원 이거 씻은거야? 안 씻은거는 16만원 이거 씻어 줄래요 아니요 씻은거는 더 비싸잖아 왜? 요새는 얼만데요? 1만 5천원 아 이건 씻은거 가격은? 16만원 17만원